조심해요. 대신 들려 조심해요. 우리 뭐 먹을 수 있어? 볼 수 있어. 안 내려온 돼. 내려와. 너무 쉽게. 내려와. 왜 안 무거워? 안 무거워. 안 무거워. 안 무거워. 안 무거워. 어디서? 주인 안 닮아가지고. 자. 너 어떤 거 야한 얘기만 하면 안 돼. 자. 자. 나오고 싶어. 나오고 싶어. 심하면 추정지. 심하면 추정지. 네, 네. 이것도 1초, 5초. 안 추정지. 용광이. 그만. 오오. 치르고 이제 없이 되자. 하하. 너 딸래? 네. 고향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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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뱀인에서, 낭만사시미에서 시켰죠. 모둠회인데, 연어, 광어, 우럭 이렇게 하고, 이거는 리뷰 서비스인데 이렇게 연어 대가리하고 뼈, 구웠습니다. 또 프라이빵도 구웠는데, 이거 도치로 한 번 더 구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매운탕 준비해 놨습니다. 다섯 가지 소스. 이거는 대구 쪽에 유명한 생고기 소스인데요. 자택이 있고, 야마는 있는 참기름 들어간 소스고, 이거는 연어 찍어 먹는 소스. 쌈장, 소고추장, 간장. 나는 이거 간장 좋아하니까. 약간. 와사비로 넣어서, 뿌려서 연어는 얼마전에 먹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 집 연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연어 맛있지요. 이 집의 회가 굉장히 싫어하고, 이것저것! 찌개 달치가 안나오는 대신에, 메인 메뉴에 아주 주력 붉은거에요! 네. appelle 우 να 요리를 위한을 샀잖아요. muscular modes. 여기 껍질 부분이 잘 안 익어서 여기를 익히려고 오 좋았어 드디어 도시를 쓰는군요 불 냄새가 콕 난다 수풀이 굽는 느낌이다 응 그렇네 약하게 해야 되겠다 금방 확 타버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어 먼저 연어가 제일 고소하지 고급진 생선 아니겠습니까 음 이게 좀 작네 무슨 요거 삽싸름한 그동안 시키 그치 솜장에 고추 요건 요 소스거든요 요거는 뭐지 요거는 뭐 찍어 먹는거지 근데 회 아무거나 찍었는데 아 회 회 집에서 오랜만에 찍으니까 뭔가 낫어 뭐 진짜 매력있다 기억나지 음 음 오 또 맛있다 또 맛있다 짠 음 아 이번에는 이거 이거 먹고싶다 자기 줄까요? 반 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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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을까? 아 그거? 고사를 많아 자기 싫어하는 그린데 거기 음 이거 봐요 음 음 진짜 고소해 음 음 음 이게 되게 고소해 이게 생선 기름 중에 연어 기름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 김밥질이 많다잖아 음 되게 기름진 음식이야 근데 가시가 많다 이거 한번 가져갔잖아 이거 먹어라 덮어 덮어 음 근데 많은 가시가 많은 걸 가져갔어 그리고 이거는 가시 그냥 씹어 먹을래 근데 되게 매력있다 음 음 음 와 연어 여기도 담보빵 못지않게 맛있다 음 담보빵 못지않지 음 음 음 음 맛있어 음 조금만 더 부숴부숴부숴 부숴부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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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못 하겠다 진짜 아 좀 있으니까 짠 당분간은 진짜 어디 나가서 먹기 힘들 것 같다. 더워가지고. 맞아요. 이 소스가 굉장히 매력있어요. 나는 그게 최고다. 근데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소금 쥐서 먹는다더라. 아 소금 한번 먹어볼까? 쥐어먹어볼래? 회를 한 잔 일단 놔봐. 소금을 위에 올려가지고 굉장히 미식가들이 이렇게 먹는다던데 우리도 한번 먹읍시다. 두 점. 두 점? 응. 두 점. 자꾸 소주 한 잔 하고. 잠깐. 소금 위에 좀 쳐줄게. 네. 어떤 맛인지 궁금했어. 근데 원래 소금만 딱 치면 얘 본연의 맛이 느껴지지. 그래서 간도 있잖아. 소간. 응. 소금만 치잖아. 소금. 그래? 짠. 음. 소금 치는 밀치. 밀치. 이게 전 맛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얘는 느낄 수 있겠다, 100% 나는 별로야? 찍을래 그냥 아무것도 안 찍고 먹은 것 같아 아무것도 안 찍고 먹은 것 같은데 약간 짭짤한 맛 나니까 이거 괜찮네 소금, 난 괜찮다 난 별로다, 난 아직 음식과 아닌 걸로 간바지 먹을까? 저어줄게, 간바지는 이거고 이건 날감지 날감지랑 간바지 뽑아서 가야 돼 날감지는 지느러미 위쪽에 붙어있는 얇은 마귀구이고 이건 간을 받치는 뱃살 잘 모르는데 일단 전 여기 잘 모르는데 전 여기 식간만 먹은다고 그랬어 아니, 많이 왔어 맨날 맨날 아침엔 추울 것 같잖아 밥, 냉면, 술이 진짜 맛있어 어제도 우리가 과음을 좀 했지 했는데 또 아침, 저녁 되니까 또 찾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침, 저녁, 저녁 아침에는 아침이 안 되니까 일단 오늘 한잔합시다 응, 준비 짠 음 아구야, 이렇게 시원했구나 겁나 시원하죠? 나간지 먹어봐요 아니 드세요, 저 괜찮아요 나 하나 먹었잖아, 나간지 나도 먹었는데 크아, 먹었잖아 남편 드세요 음, 되게 맛있다 이거 나 남편 좋아하잖아 이거는 진짜 그냥 약간 소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간장을 토 나는 연어 먹을 거예요 응, 달강조, 간장 음, 진짜 고소해 이것도 연어의 그런 고소함이 있어 응, 근데 연어는 사실 식감 별로 안 좋아 맞아, 물 끓은 거리네 근데 되게 고소하지 응 그리고 부드러워 보여지는 응 선홍빛에 그 분홍 주황색 주황색 응, 이런 마블링도 기가 막히고 맞아 맞아 응 그죠? 뿌려야 된다 짠 아니, 여기 매운탕 사실 끓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끓여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응 아주 굉장히 실해요 응 아, 국물이 진짜 여기 우럭 대가리 요거 요거 우럭 대가리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안 보여 우럭 대가리에다가 광어 대가리 오 오 오 오 오 오 고마요 기다리세요 회에 한 번 반하고 고개에 한 번 반하고 연어 대가리에 한 번 반하고 응 또 매운탕에 한 번 반하고 응 근데 사실 이게 횟집 가면 이 매운탕의 진맛을 느끼지 못해 요거 나 근데 뽀살 뽀살 생선이 제일 맛있다는 요 요 요 요살 봐봐 요거 한 마리에 요만큼 두 점 밖에 안 나온다는 두 점 밖에 안 나온다 봐봐 요거 간장 찍어 놓은 거야 이건 간장이야 무조건 자 이 탱글거림은 뿔살밖에 없어 오케이 음 우럭뿔살 자 고 다음에 요 published 뒷저미 뒷저미 있어요 이렇게 자 ㅋ 요것도 두 점 밖에 안 나와 요거 아주 작아 아주 작습니다 요거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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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합니다 그렇지 그치 요거 딱 뒤돌아 요거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맛있어. 먹어요. 그러고 그러고. 가시인데. 가시가 원래 있어요. 목을 이렇게 잘라서 그렇지. 울때 원래 좋아하는 울때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울때. 없어 근데 여기는. 없어요? 없어요. 오마이갓. 대가리를 너무 이렇게 삭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야지. 울때가 있는데 이렇게 잘라서 없는거 아니에요? 울때가 없어요. 소스. 소스. 걸어가. 오늘 좀 많이 남았으므로. 무게. 소스. 양파. 양파 일로와. 음 이거는 진짜. 아 맛있어. 이런걸 개인플레이라고 합니다. 집발치는 되는거지. 우리 영상 찍는거 보면은. 자기랑 나랑 다른 말하고 있더라. 막 얘기하고 있는데. 딴소리하고 있어. 내 말이. 자기가. 자기 하는 행동만 집중하는거지. 그렇지. 이건 유튜버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이게 매운탕에는 밥이잖아요. 그쵸. 조금만. 조금만 먹어. 그래서. 내가 깍두기를 놓았고. 이거는 이렇게. 떡살. 응. 되게 맛있어. 아니 오늘 무슨. 고발은 아닌거 같아요. 아. 피곤한데 진짜. 리슨 앤 리페. 뭐라고요. 이거. 아 진짜 맛있다. 이 살은 거의 진짜.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생글생글해. 음. 음. 알지. 무슨. 어떤 식감인지 알겠지. 음. 맛있어. 오늘은. 진짜 회가 메인인가. 영어탕이 메인인가. 영어탕이 메인인가. 영어로 대가리가 메인인가. 알 수 없다. 응. 이거 먹고. 막상합시다. 막상. 응. 어. 오. 들어왔네. 이거 맛있다는거 아닙니까? 아. 그거 누나. 너무 많다.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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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습니다. 응. 사라졌어. 이게. 명장 진짜 싫어하네. 응? 맞아. 응. 그냥 막. 대충. 대가리만 넣고 이런게 아니라. 아. 저기 봐봐. 요거. 자. 요거. 뽀수 하려고. 오. 응. 응. 비가 오는 게다. 거 뭐에요. 이거 요침이. 오늘 또 대기하고 있어. 저는 또 대기하고 있어요. 안 될까? 응. 안 될까? 응. 내가 안 될까. 이거 다 익었나 모르겠네. 헉. 오. 대박. 다 익었어요. 이거. 모를 생각 안 했네. 모를 생각 안 했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뭐. 응. 이리 와 이리 와. 생선조림이나 생선탕에는. 무지 뭐. 이게 뭔가 진짜 맛있거든. 어디 갔어. 오오오오. 대박. 와 이게 오지. 맛있어? 응. 맛있어. 혼나 맛있어. 이리 와 봐. 어. 대박. 금방 다 익었나? 다 익었다. 대박. 이걸 먼저 먹을 거야. 이걸. 다운을 이렇게. 마켓을 하겠습니다. 마켓을 하겠습니다. 짠. 역시 생선 요리에는. 무야 무. 맛있어. 응. 나는. 연어를 이걸로. 영어에 원래 기본 소스. 어. 마르네즈 소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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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accountable. 님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